듣기 부럽네요. 사랑이야말로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거지요. 우리 부모님은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하셨어요. 그런데 30년 동안 잘 살고 계신 걸 보면 결혼할 때 직업이나 지방 같은 조건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. 그렇지만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연애와 결혼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. 연애는 두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함께하는 거 아닐까요? 연애는 두 사람의 감정 H6 단계로 말하는 게 더욱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